깨끗깨끗깨 초코 지나서 소시지 쏘시지 지나서 아 소시지 가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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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해보자 싫어 한 번만 해보자 어 막혔네 오 뒤에는 퍼즐 대박 아 왜 그러냐고 내가 어렵게 맞추는 건데 내가 다 맞춰놓을게 이거 금방 해 내 건데 왜 마음대로 썩냐고 알겠다고 해준다고 금방 한다고 내꺼니까 만지지 마라 뿡뿡 아 되게 니꺼 내꺼하네 야 엄마가 이거 사줄 때 같이 놀라고 사준거거든 너도 내꺼 갖고 놀잖아 엉 안될림 너도 내꺼 갖고 놀잖아 왜 내꺼 뺐냐고 왜 때리냐 너 죽을래 내놓으라고 내꺼 내꺼하고 하지말라고 원래대로 해놓는다고 놔라 싫다 너가 놔라 너라고 하지마라 동상이면서 누나면 놔라 맨날 내꺼 뺐지 말고 놔라 응 싫어 응 싫어 너 들으면 너도 기분 나쁘지 나도 기분 나쁘거든 그리고 왜 때리냐고 왜 내꺼 마음대로 뺐고 때리고 난리냐고 아 너 죽는다 뭐야 응 왜 왜 그래 왜 누나가 먼저 내꺼 갖고 내꺼 뺐고 때렸어 쟤가 먼저 나 때렸어 응? 동생꺼 왜 빼서 같이 놀자 그런거지 쟤도 내꺼 뺐는데 훨씬 많은데 너 마음대로 썩커볼거야 내가 마... 어짜께네 내꺼는 응 그래서 내가 맞춰준다니까 1분이면 맞추는데 왜 안지고 난리야 그만해 그만 그런다고 애를 때려, 응? 아, 쟤가 먼저 나 두 번도 때렸어 너가 먼저 뺏으니까 때리지 쟤도 맨날 내 거 뺏는다고 나 그때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? 야, 울지마, 뚝 내 건데 자꾸 뺏어간다, 나 괴롭혀요 동생이잖아 너가 누나고 힘도 세니까 뺏으면 안 되지, 응? 쟤도 내 거 뺏어간 적 많다니까 그냥 한 번 그런 거 가지고 엄청 오방하는 거야, 쟤 지금 그만해 이제, 그만 울어 너도 장난감 많으니까 너 거 갖고 놀면 되지 엄마 왜 나한테만 그래? 머리 한편만 들고 왜 나한테만 잘못했다고 그래? 너한테만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둘이서 싸우지 말라는 거지 어려운 편만 들고 있잖아 대화가 안 돼 원래? 쟤 좀 봐? 야, 오비키! 진짜 엄마 맨날 내 편 만들고 동생 편만 들고 저를 응원해주신 오키님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쪼! 오늘은 안신나게 엄마한테 혼내기 대성공 얌전하게 저한테 혼내기 대성공 EVERYONE 1 3 4 4 6